결정 내고, 결정 내고 끝내줘요. 결정 내고! 결정 내고! 결정 내고! 결정 내고! 아, 정말! 같이 하자니까. 내가 그랬잖아. 같이 하자.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. 나는 발라드한 사람이라니까. 여러분 저는 발라드한 사람입니다. 이제는 딱! 잡으면 되겠네. 아, 몸 빠지죠. 발라던, 발라던 사람 아니야. 이런 사람인지 몰랐습니다. 아니야, 발라던 사람이야. 진짜 형, 이런 사람인지 몰랐습니다. 고맙고, 고맙고. 범위를 잡아서 내가 이것들을. 고마워. 가자, 가자. 아, 내가 잡았는데 모자를 잡았어. 저 모자가 떨어졌잖아. 아, 모자가 이름표를 덮고 있어가지고. 아, 도쿄아. 저 이제 없는 거예요. 다 숨어, 다 안 좋아. 132번. 132번. 동훈이 형. 동훈이 형. 야, 이리 와, 이리 와. 어떻게 살았대 또? 가자. 너 어떻게 또 살았어? 조국이 형이 김장인 선생님을 잡고 같이 합심해서 공격하자 그랬는데 잠시까지 도망쳤어요. 형 형이 왜 이렇게 하고. 야 없어. 저기 여기까지 돌아가자. 4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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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3번. 43번 43번. 야. 야 누구야. 이게 뭐야? 자 이거 안 됐으면 돼. 오케이. 우리 광고 아니에요. 우리 광고. 어 냄새가 나는구나 냄새가. 어 냄새가 나는구나 냄새가. 어딘가에서 냄새가 나. 동영 도망쳐요. 동영 도망쳐요 형. 아니 종국씨 없으니까 하라면 괜찮지. 하늘이 진짜 안 뜨라. 자 뒤로 가. 자 뒤로 가. 형 이거 없어요. 나 없어요. 빨리 끊어 빨리 끊어. 나이스 나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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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야 잘 됐다 너의 최우가 이거라니. 아 이거 맞으면 되는 거야. 야 잘 됐다 너의 최우가 이거라니. 아 좀 감성하나 싶어서. 너네 집으로 가자. 너네 집이 감흥하러 가자. 아 이제 봐봐. 야 이거 다 지워버렸어. 아 정말 이거 이렇게 또 1팀 2팀이 지금